안녕하십니까 통학과학의 청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고등학생이 됨에 따라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수험생이라는 단어와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자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만 수험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내신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는 고1부터 대입을 시작한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험생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굳세게 먹고 고1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풍마이들은 이 지금의 마음가짐과 그리고 의욕들을 잊지 말고 우리 한번 고3 때까지 한번 쭉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대입의 첫 걸음 고등학교 1학년 그 중에서도 통합과학 아 너무 어려워 이 통합과학에 대한 장풍이의 노력을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고1 통합과학의 커리큘럼 설명에 앞서서 앞으로 1년 동안 장풍이랑 같이 통합과학을 같이 공부할 선생님이 정말 내가 통합과학의 전문가인지 알고 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장풍이가 막 설명을 해도 우리 풍마이들이 신뢰가 생길 것입니다 자 엠베스터부터 쭉 강의를 듣고 메가스터디로 넘어온 학생들이라면 장풍이가 누군지는 잘 알고 있겠지만 메가스터디에서 장풍이를 처음 본 학생들도 있을 수 있으니 내가 누구인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풍! 저 장풍은 인간강의 경력 20년에 이르는 인간계의 아! 아! 시도세 인간계의 살아있는 화석과도 같은 강사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2년 동영상 강의를 장풍이는 처음 시작하면서 나는 내 자신과 이런 약속을 합니다 유명한 강사 그렇지 유명한 강사가 되어보자 하지만 그 전에 나는 유일한 강사가 될 것이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중고등부 전학년의 과학을 책임지는 유일한 강사가 되었고 우리 풍마이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와 성적 향상을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진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의 경력 연수만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아닙니다 내가 내 입으로 좀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메가스터디 고등학교 1학년 과학 런칭 이후에 2010년부터 2020년 지금까지 고1과학 1위 강사로 자리를 하고 있지요 자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1위를 지키고 있다는 것 그냥 아무런 이유가 없이 1위를 지키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1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매일매일 게시판으로 들어오는 우리 풍마이들의 수많은 질문들이 강의 하나하나 그리고 교재 하나하나 이렇게 업그레이드되는 강의 내용과 노하우 그리고 고어 퀄리티의 교재와 내신 대비 문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장풍이가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한 가지가 바로 피드백 이렇게 피드백이 가능한 강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통학과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만을 일방적으로 원사이드로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풍마이들이 어떤 내용을 좀 더 어렵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중학교 때 배웠지만 어떻게 연결이 잘 안 되는지 어떤 내용을 주로 헷갈려 하는지 그리고 바로 어떤 포인트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지를 수년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피드백을 하면서 강의를 진행하고 그리고 교재를 연구하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아는 학생들은 알고 있겠지만 장풍이의 자랑이죠 내용 이해를 돕는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과 그리고 쉽고 재밌게 용어를 암기할 수 있는 다양한 암기법 장풍이는 거의 암기법 맛집이죠 과학을 쉽게 그리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노력으로 완벽한 통합과 내신 대비를 위한 기초, 내신, 완자, 시험 대비, 강좌까지 탄탄히 커리큘럼까지 뒷받침되어 우리 풍마이들은 재미와 성적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 장풍이가 이렇게 하이텐션에 조금 적응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 정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장풍이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쌓였으리라 믿고 지금부터 1년 고등학교 1년 장풍 통합과학 커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통합과학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통합과학이 어떤 과목인지는 우리가 알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통합적이다 이 통합과학은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네 과목이 하나의 단원 안에 섞여있는 과목이라는 것이죠 자 통합과학은 수능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과목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줘야 될 것은 고2 때 내신 과목으로 그리고 고3 때 수능탐구 과목으로 물화생지를 선택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물화생지의 내용이 고1 통합과학의 내용과 약 60에서 70% 정도 연계가 되는 내용임 그래서 고1 때 통합과학 공부를 충실히 해두어야만이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 자신에게 어떤 과목이 잘 맞을 수 있을지를 알 수 있게 되면서 수월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 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 통합과학은 아주아주 매우 매우 중요한 과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통합과학을 쉽고, 재밌고, 꼼꼼하게 잘 공부하기 위한 가장 탄탄한 커리큘럼 시스템인 기초잡기, 개념잡기, 시험대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고1의 완벽 내신을 위한 장풍 통합과학 커리큘럼의 첫 번째입니다 기초 선행 강의 시작이 환이다 중학교 때 과학 공부가 잘 안 되어 있다고 사실 중학교 때 열심히 열심히 과학 공부를 하는 애들이 몇 명 있겠니? 그래서 굉장히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걱정하는 풍부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내가 또 알아 그래서 진짜 고등학생 때부터 전과 다르게 정말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아니, 무엇을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서 막막히 하는 경우가 많지요 또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배웠던 중학과학을 아니, 고등학교 입학 전 그 짧은 겨울방학 동안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기라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시작이 두렵지만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을 굳게 먹은 풍만이들을 위해서 18강으로 중학교 때 공부했던 과학 내용과 고1 통합과학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강의가 바로 시작이 반이다 라는 강의지요 이 시작이 반이다 강의에서는 통학과학을 공부하기 위해 필요한 중등과학을 한번 정리해보고 그리고 중등과학과 통학과학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지으면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통학과학 전 단원, 그 기초를 정리하게 되면서 지난 3년간 공부했던 중학과학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강의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과학에 대한 기초가 좀 부족하다 과학을 좀 무서워한다 어떻게 선뜻 시작하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내신을 위해서 통학과학을 공부하기 전에 통학과학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보고 싶다 라는 예비고등학교 1학년이 꼭 봐야 될 강의입니다 장풍 통학과학 커리큘럼의 두 번째입니다 장풍이의 시그리처 강의 수많은 수강평과 선배 풍만이들이 증명했던 장풍이의 대표 강의지요 바로 통학과학과학의 만점을 위한 바람 너바바 강의입니다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우리 풍만이들이 내신 점수를 잘 받아야 되고요 이 내신 점수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보는 날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장풍이는 거듭 강조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고등학교 1학년부터 꾸준히 내신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내신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신은요 학교 수업에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학교 수업도 잘 들어야 되고요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뿐만 아니라 탐구, 사진, 자료 이런 등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지요 이를 위해서 통학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개념들은 바로 너만바 강의와 교제에서 다 다뤄놨습니다 즉 너만바 강의만 잘 따라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내신 대비를 할 수 있게 장풍이가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팔로미 통학과학 너만바 이 장풍 커리큘럼 중에서 강의 회차와 강의 시간이 가장 긴 가장 중요한 개념 강의죠 특히 개념 부분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그리고 조금은 심화적인 내용까지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워야 될 원파트까지 모두 다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너만바 강의 하나로 통학과학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통학과학 5종 교과서를 모두 다 연구하고 각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빠짐없이 지역적인 내용까지 교제에 모두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회신, 내신 기출문제, 모의고사 기출문제까지 교제에 업그레이드 해놨기 때문에 최근에 시험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짚어주면서 문제풀이 강의로 진행할 것입니다 자 통학과학 너만바는 겨울방학 시즌에 맞춰서 12월에 오픈을 하고요 그리고 2월 중순 우리 풍만이들의 고등학교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모두 다 완강을 할 예정입니다 왜? 학기 중에는 모든 너만바 강의가 이미 업로드가 되어 있어야지만 우리 풍만이들이 스케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학교 시험 일정에 맞춰서 내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자 우리가 열심히 열심히 강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롭게 런칭한 통학과학 완자 강의 자 너만바 강의도 있는데 뭐야 완자 강의는 뭐지? 하고 싶은 이런 학생들도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동안 장풍이가 Q&A 게시판 그리고 뭐 인스타 DM 등을 통해서 통학과학 완자 강의도 오픈해달라 이런 수많은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어 나는 완자책을 가지고 있는데 완자책을 꼭 배우고 싶어요 완자책의 문제를 풀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이런 요청을 내가 눈감고 어 그냥 아유 안 봐야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통학과학 대신은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라는 생각에 통학과학 완자 강의를 오픈하게 되죠 자 완자는 많은 학교에서 교과서와 함께 또 부교제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부교제로 학교에서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바로 무슨 의미냐면 학교 선생님이 내신 시험을 내실 때 많이 참고하는 참고서다 라는 말이 되고요 즉 내신 시험을 준비할 때 완자 교제를 뺏려서는 안 된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완자 참고서 그런데 완자 참고서 자세한 만큼 정말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제를 풀어보고 답지와 같이 막 이해하려고 해도 답지의 설명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 혼자서 참고서만 보고 이 완자 강의를 공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장풍이가 또 반영하여 통학과학 완자 강의는 그 완자 교제를 중점적으로 파헤치는 강의가 될 것입니다 특히 문제를 풀어주는 이 문제풀이 강의에서는 답지에 나오지 않는 부분까지 우리 한번 상세하게 풀이를 해보므로써 우리 풍만이들의 통학과학 실력을 업그레이드 해드릴 것입니다 따라서 너만 바를 듣고 완자 교제도 추가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 지금 학교에서 완자를 부교제로 배우고 있는 그런 풍만이들에게 추천드리는 강좌입니다 자 앞에서 설명한 개념 강의로 고등학교 입학 전 겨울방학 동안 통학과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기 중에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은 또 그게 또 다른 이야기죠 우리가 평소에는 넓고 다양하게 통학과학 공부를 했다면 시험 직전에는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개념을 빠르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문제풀이 훈련을 해야 내신의 완벽한 세팅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 직전에는 개념도 공부해야 하지만 내가 공부한 개념이 정확하게 숙지되어 있는지 검토도 해야 되고 확인도 해야 되지요 그리고 또한 혹시 놓친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 제한된 시간 안에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과학만 공부합니까?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많잖아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험 기간 동안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에 시험 직전에는 무엇을 반드시 보고 풀어봐야 할까? 이런 고민들로 연구소에서 충분히 고민한 끝에 속전, 속결, 너만 봐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속전, 속결, 너만 봐 강의에서는 시험 직전의 중요한 개념들을 다시 한번 핵심 개념들을 빠르게 정리를 해보고 부족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채우고 난 다음에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유형의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시험 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학교 내신 시험과 같은 유형의 객관식이라던가 서수령 등 이런 다양한 문제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 쇽! 강의로 시험을 준비한다면 내신 시험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1부터 시작되는 내신 그 탄탄한 내신 정복을 위한 장풍이가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통학과학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통학과학 이렇게 어려운 통학과학을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해낼 것입니다 고1 때 공부 습관을 바로잡아야지 고3 때 본격적인 수능 공부의 밑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풍마이들은 오늘도 열심히 장풍이를 믿고 FALFALFALOW ME 즐겁게 창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의 첫 시작 누구보다 좀 더 다르게 그리고 누구보다 더 탄탄하게 시작해야 될 것이므로 장풍이는 더 큰 책임감으로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풍마이들도 이런 열정으로 장풍이처럼 하이텐션으로 고1 통학과학을 지금부터 같이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통학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내주시다 우리 풍마이들 풍마니 FOREVER 출발